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응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2021년도 우리 청지기가 새롭게 세워진 주간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금요기도회와 또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들에게 세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속에서 여우수와의 이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처음 주신 말씀이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우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 길이 형탐케 되고 또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회 말씀에서는 혼자 가지 말고 또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청지기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날마다 복음과 말씀으로 원리스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은 특별히 2021년도 우리 청지기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날마다 복음이 우선되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론을 다 양보하고 본론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도자의 이 발걸음 속에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일 속에서 우리가 헌신한 모든 것을 응답과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21년도 새롭게 세워진 청지기들이 집분을 통해서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되고 또 지역과 부서와 기관 속에서 영적 흐름을 바꿔가는 우리 24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영적 본질을 붙잡는 제자입니다 첫 번째 영적 본질을 붙잡는 제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다는 말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러 간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붙잡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영적인 본질 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와는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맞다면 또 반대로 불신자의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것이 정말로 맞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를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있고 사단의 배경이 있다면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악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본질은 오직 그리스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오가 아니면 사단에게 이 붙잡힌 인생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또 그리스오가 아니면 사단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갈 수 없고 이 그리스오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를 사실적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로부터 오는 세밀한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그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붙잡을 때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로를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로를 우리가 붙잡을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꺾여나가고 그리스오의 능력으로 복음의 명문 가정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참 왕 되신 그리스로를 붙잡을 때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로를 사실적으로 묵상하고 붙잡을 때 삶 속에서 영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하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본질인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문제의 이 본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의 문제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의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해준다는 것이 뭐냐면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것이었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을 주는 것이 이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으로는 절대 이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영적 문제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문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문제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의 영적 문제의 본질을 보고 그리스로 답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망가진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왔다라는 그 영적 문제의 본질을 보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본질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의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의 본질은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 이후에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걷는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와 일어나게 한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면 응답을 받았다고 들떠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응답에 들떠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응답을 주시지 않았겠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응답을 받은 후에 그 응답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체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우리 수능을 보는 날인데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고3 랩너트에게 해줬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3이라고 하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수능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을 보는 랩너트에게 뭐라 말하냐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끼리 막 놀러가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왜냐하면 수능이 끝났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12년 동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지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수능을 봤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응답인데 그때 친구들 세상 친구들처럼 막 들떠서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이해한 랩너트들이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응답의 본질은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응답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본질 이 속에서 삶의 본질인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때부터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바꾸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겠다는 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바꾸겠다는 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현장 보는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곳이 한금어장이고 사각지대고 재앙지대라는 것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속에 보금 가진 전도자가 없어서 한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었고 사각지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통받는 재앙지대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한금어장과 사각지대와 재앙지대 현장을 보면서 그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지역에서 전도를 안 하고 나오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사는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 열두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 창세기 6장의 네피린 문제 속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제 속에 빠져 있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 무속문화 속에 점술문화 속에 우상문화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과 가문 속에 되물림돼서 내려오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바꾸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팀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성교화로 나갈 때 그 성교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5인 1조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은 시대 속에 또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볼 줄 알아야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바꿔나가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의 흐름을 바꾸겠다고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경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현장을 위해서 나의 경제를 쓸 수 있냐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얼마만큼 넵런트를 위해서 경제를 쓸 수 있느냐가 복음의 경제인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번 12월 달에 우리 예언산업선교회 주관으로 넵런트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십십일반 모아가지고 큰 금액의 장학금을 준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넵런트를 향한 그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음의 경제가 아니라 내가 현장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나의 경제를 얼마만큼 쓸 수 있냐 그것이 복음의 경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경제에 응답받아서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받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팀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흐름을 받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영적인 흐름을 받고 나가는 24시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 새롭게 세워진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